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젊은 날에는 낭만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의협심도 있고 정의감도 있지 않습니까? 의과대학을 여러분들 들어가서 예과본과를 거치면서 이런 젊은이들이 나올 겁니다. 흠하고 어렵지만 외과 같은 데를 가서 서전이라고 그렇게 하죠. 저희 사람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담력도 있고 체력도 강할 것이고 머리도 뛰어날 것이고 사명감도 있는 그 젊은이들이 그런 젊은이들이 이제 필수 의료과를 가는 겁니다. 바이탈학과를 그 젊은이들이 나는 그분들의 정신세계를 대우해 이해를 하겠어요. 왜 사람이 여러분들 밥으로 살지만 사람은 또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이제 세월이 흘려서 저와 같은 그런 연배가 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사그려지고 죽지만 그런 젊은이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생명을 매수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바이탈뽕 그 바이탈뽕이라고 본인들이 생각했지만 나는 너무나 고결한 생각을 가진 젊은이인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은 얼마나 여러분들 맡고 싶겠습니까? 아들, 딸이 바이탈과를 가 가지고 외과의사가 돼야겠다. 흉부외과의사가 돼야겠다. 신경외과의사가 돼야겠다. 소아과의사가 돼야겠다. 산부인과의사가 돼야겠다. 소아청소년과의사가 돼야겠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마취과 여러분들 의사가 돼야겠다. 이렇게 하면 부모는 아이고 그러지 말고 옆집에 보니까 누구 아버지나 누구 여러분들 아들들은 다 피부과나 성형과 가 가지고 돈도 잘 보고 편하게 사는데 말라고 그 길로 가나 이렇게 여러분들 부모 마음은 다 마찬가지니까. 그러나 이 바이탈뽕에 이런 취한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1년에 수만 명 이런 생명을 건지지 않습니까? 현대 아산병원의 이런 폐암으로 입원을 했다. 그럼 여러분들 외과의사가 있으니까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객관적인 통계를 보더라도 한국의 암 여러분들 치료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께서는 정말 큰일을 하신 겁니다. 역사상 큰일을 하셨고 윤 대통령의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도 엄청난 업적을 남긴 겁니다. 그 바이탈뽕에 여러분들 젖어 있던 전공의들 전부 다 정신을 체리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양보를 하더라도 필수 의료 분야의 전공의들이 많이 원위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이제 사람들이 깨어난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책임감이고 사명감이고 소명감이고 생명을 살리는 이런 거 별로 필요 없답니다. 정부가 덕달같이 달라들어가 이런 도둑놈 죽일 놈 하는데 내가 뭐 하려고 뭡니까? 그렇게 뭐죠? 밤새 가면서 수술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여러분들 늘어나버린 겁니다. 그 여러분들 전공의 바이탈학과의 전공의들 함께 새로운 눈과 개안 새로운 세상을 여러분들 볼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기여를 결정적 기여를 하신 분이 윤 대통령인 겁니다. 세월이 어려우면 아마 바이탈가 출신들이 아이고 저 양반이 없었으면 내가 평생 동안 바이탈뽕에 이름도 취해 가지고 살았을 건데 아무튼 지금 와가 보니까 참 윤 대통령께서 고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흉부외과는 1년에 20명이 가지 않습니까? 바이탈뽕에 취했을 겁니다. 바이탈뽕에 취해 가지고 자기를 헌신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전국의 이름 2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990년대 90명 수준에서 20명 정도가 가는 겁니다. 아무튼 윤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겁니다. 대단한 위협을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남긴 겁니다. 이거는 대형백원의 이름 적자 발생 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예가 본가 전공의들에게 절대로 바이탈가를 가서 안 된다. 바이탈뽕에 다 뭡니까 이렇게 취하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아마 의로우게 계신 분 같아요. 바이탈뽕 참 누가 이름을 정했는지 몰라도 한국 사람들의 좋은 능력은 탁월합니다. 맞습니다. 뽕쟁이들도 한 번 약물에 취하면 그 황홀함에 미친다 하지 않습니까? 바이탈뽕 의사로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고 고통에 크게 있는 사람을 내 손으로 치료해서 다시 생명을 살릴 때 그 보람과 희열 의사로서 누리는 최대의 기쁨입니다. 정말 뽕일 수도 있는 건지 그 뽕 오직 의사로서의 최고의 보람의 경지 의사가 된 이유를 바로 보여주는 나의 존재 가치의 증명의 순간을 오롯이 내 노력으로 내 피 땀으로 이루고 만들어온 전공의들을 이 나라의 잘난 국민들은 밥그릇 싸움하는 의사논들이라고 욕했습니다. 그 덕에 이제 막상 우리가 심장이 멈추고 숨쉬기가 힘들며 극한의 고통에 허덕일 때 의사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겪으실 겁니다. 그 잘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겪으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현장을 어마어마하게 잘 아는 분들이 있죠. 저는 이 젊은 분들이 갖고 있는 바이탈 뽕이란 실체를 이해를 할 수 있죠. 왜 젊은 날 비슷한 여러분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뭐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매스를 들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매스를 든 일당 1만 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 나가버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죠. 한 전공의 어머님이 너무 귀한 정보를 남긴 겁니다. 작년까지 바이탈 뽕에 취해서 필수과를 가겠다고 고집 피우던 우리 집 아이가 이번에 확 돌아섰습니다. 자기 동기, 선배, 후배들 모두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나가겠답니다. 이것은 윤 대통령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죠. 고맙다고 해야 되죠. 우리 윤 대통령께서 자식을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사람이 특정 대상이나 사람과 너무나 사랑하다가 어느 순간에 만정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완전히 사람이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술하는 의사가 없어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지금 의사들한테 돌팔매 던지고 이지매하고 욕서지만 윤 대통령이 매스 들고 사람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거들먹거릴 수가 있다면 사람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겁니다. 조기홍 여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러분 그만두게 되면 집에 여러분들 아파트 관리소에 계시는 분하고 하나도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박민수 씨가 여러분 뭐죠? 푸른 병풍생 옷을 잡고 전공의들 금박하고 하지만 그냥 그만두게 되면 연금 갖고 사는 평범 남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 바이탈봉에 취해서 필수과를 가겠다고 난리를 피우던 애가 이번에 확 돌아섰습니다. 만정이 떨어진 겁니다. 이 나라에 대한 만정이 떨어졌고 이 나라 국민들에 대해서 만정이 떨어진 겁니다. 이 나라의 관료에 대한 만정이 떨어진 거고 이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만정이 떨어진 겁니다. 이거는 측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현대 아산병원이 올해 4,500억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그냥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들이 완전히 뭡니까 돌아선 것은 통계에 안 잡힙니다. 이게 수십 년 갈 겁니다. 그래서 무식한 게 그렇게 겁난 겁니다. 무지암이라는 것이 그토록 겁난 겁니다. 캄보디아의 폴보트는 여러분 전 국민 가운데 몇 십 분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무식해 가지고 자기 동기 선배 후배들 모두 그것을 외국으로 나가겠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세월을 갖고 있거든요 젊음이란 세월을 저희들보다 한 30년 정도 세월을 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사 면허을 취득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 여러분들 재능이 있으면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꽃을 피우겠죠. 사람 고마운 걸 알아야 되고 사람 귀한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식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야 이 나라는 앞으로 대단히 전체주의화로 그냥 달려갈 수밖에 없구나 어떻게 여러분들 사람을 특정 지역의 직력에 종사하는 사람들 저렇게 무자비하게 다룰 수 있냐 이야기죠. 사람 귀한 거거든요. 보시면 이걸 윤 대통령한테 고맙다고 해야 됩니까 당연히 고맙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절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죠. 집안을 구해준 거고 아들을 구해준 거니까 여러분 이 두 부분은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나서 남기신 건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다수가 여러분 60% 70%가 윤 대통령 여러분들 의료계획을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뭐 돌아와요 부산항을 외쳐도 이제 소용이 없는 겁니다. 보시면 이분이 이제 3월 달에 떠나신 분입니다. 이 흉부외과 주로 이런 폐암 같은 수술을 많이 하신 아주 실력자로 보이지 않습니까 서울 아산병원의 흉부외과의 최세훈 부교수인데 이분이 떠나실 때 사직의 변을 썼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대학병원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보고서가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전문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다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불과 한 달 만에 이 땅의 의료가 회복불능으로 망가져 버렸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이게 3월 중순이거든요. 4월 5월 6월 지금은 얼마나 이런 망가졌겠습니까 불과 한 달 전에 우리 팀이 우리 팀입니다. 의대 교수 전임위 전공위 인턴으로 구성된 우리 팀이 전부 있었을 때는 어떤 환자가 와도 무서울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환자를 보는 것이 무섭고 괴롭습니다. 아마 현대 아산병원 외에 대부분의 병원들의 수술 가동률이 현저하게 낮을 겁니다. 그건 뭐 통계를 이제 공개 안 하겠죠. 한 분께서 여러분들 의료 문제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대형병원 의사인력은 전공위 인턴과 레지던트 40% 그리고 전임위 전공위 수련 이후에 전문의 자격 취득위에 다시 1, 2년 저임금으로 일하는 전임위 10% 그리고 의과대학 교수 50%입니다. 그러니까 50%, 40%, 10%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업무 시간은 전공위가 주당 100시간, 기본 80시간, 교육 목적으로 8시간, 기타 등등 해서 전임위와 교수님들은 일반진 근로자들 근무 시간보다도 더 일을 합니다. 전공위들 업무 시간을 계산해보면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년이면 전임위들이 대학병원에 대부분 없을 겁니다. 전공위 4명, 전임위 1명, 교수 5명 이렇게 10명으로 간단하게 주당 근무 시간을 계산해보면 전체가 700시간인데 이 가운데 전공위가 400시간을 차지합니다. 어제 한 분께서는 80%라 했지 않습니까? 총 여러분들 인력 구성에서 전공위가 40%를 차지하지만 두 배 정도 일을 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공위 비중이 80%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전체가 700시간 가운데 전공위가 차지하신 분이 400시간이니까 어제보다 좀 낮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의 550% 이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전공위들 역할을 그냥 다 없애버린 겁니다. 이거는 무도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보다도 뭐라고 여러분들 제가 작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언어를 이렇게 조탁 언어를 만드는 능력은 떨어지지 않는데 무슨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도하다 무식하다 무지하다 이런 용어를 가지고 담아낼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을 자행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이렇게 그냥 시스템 전체 그냥 완전히 파괴를 시켜버린 겁니다. 수술은 외과의사 서전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취의사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상태가 괜찮은 환자는 낮은 연차의 마취 전공위가 담당하고 상태가 중한 환자는 경험이 많은 마취가 담당합니다. 지금 마취과 전공위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들 몇백 명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줄을 털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료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고 의료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류의 논평을 자주 남겨주시면 대단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이 깨어나는데. 이거는 수술 현장을 직접 아시는 분이 아니면 이야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외과의사가 마취과 여러분들 전공위나 전임위가 없이는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마취과 전공위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들 몇백 명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줄을 틀어주고 있는 겁니다. 수술이 거의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네요. 여러분 오늘 내친 김에 이 바이탈뽕에 취한 한 분이 여러분들 바이탈뽕을 벗어난 것에 대한 고백을 글을 남기셨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전공인 필수과의 전공입니다. 전공이신지 전공의를 벗어난 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공이신 분 같아요. 참 윤 대통령 장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겁니다.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진실을 오랫동안 전부에게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은 세상에 없습니다. 정말 대통령께서는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보통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 소위 머리를 가지고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하신 겁니다. 이 바이탈뽕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전공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일주일에 168시간 정도 근무하더라도 괜찮았습니다. 168시간을 근무하신 겁니다. 인턴 레지던트 기간 동안에 수련이 혹독하고 힘들수록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의를 향한 혹독한 수련 과정은 공부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에서 너무나 소중했다고 생각하기 위해 괜찮았습니다. 수련을 받는 동안 근무 시간과 보수에 대해서는 신경조차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응급실, 입원실, 수술실, 진로실을 오고 가면서 잘하면 당연한 것이고 실수라도 하게 되면 실수란 것이 용납되지 않는 세상이다 보니 욕이란 욕을 다 듣게 되고 제 자신이 의사란 생각보다도 전형한 노동자가 된 듯한 기분을 예외 없이 경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공의 생활을 경험하셨거나 지금 전공의 분이 여러분들 남긴 글을 보시는 겁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이런 극한 근무 조건 하에서도 도저히 여러분들 뭐죠? 중독상태 아니면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없죠. 사람이 어떻게 168시간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일을 많이 해봤지만 젊은 날에 168시간 정도 초인적으로 일을 한 겁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냥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 말씀대로 여러분들 바이탈뽕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산 겁니다. 그렇지만 한계를 뛰어넘는 피곤함은 우리들을 전응한 귀머거리로 만들어 잇게 만들었습니다. 뽕에 취했으니까 일할 때는 등신 먹고 자는 데는 귀신 소리를 들어가면서 의사가 아니라 인간 대접받을 생각은 추우도 못하고 지내는 것이 바로 수련이들의 실제 생활이었습니다. 화장실에 앉아서도 졸고 밥 먹다가도 조는 정신나간 자신의 노종자스러운 모습을 돌이켜볼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기절이라도 하고 싶어 침대에 눕기라도 하면 응급실과 병동에 호출이 수시로 오고 입원 환자 차트 정리와 주사와 약제방 오다를 내다보면 어느새 다음날 새벽녘이 동이 트고 하루를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주 싱싱한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 사람들이 아는 거죠. 돈 쓸 시간도 여력도 없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병원 덕분에 월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사는 의사들에게 그들만의 천박한 생각으로 매도하며 미래를 빼앗는 것이 마치 사회정의를 세우는 것처럼 의기양양해하며 약자 코스프레하는 환자들을 보느라면 이 나라의 감사는커녕 의사들을 약탈의 대상으로 삼아서 저급한 변호사들과 모의해서 호시탐탐 꼬투리를 잡아 강탈하는 억지스러운 사람들로 넘쳐나가는 것 같아 무척이나 실망스럽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생각도 없으면서 천 원짜리 몇 장을 들고 사악하게 빼앗아 먹으려 달려드는 강도들 같이 환자 진로 보는 것이 두려워진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 전공의께서 남기신 내용을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들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168시간 정도도 일을 하네요. 그래서 가로사라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본인 봉급이 얼마 받는지도 몰랐고 돈을 쓸 시간도 없고 그냥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분들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실수의료분야에 가신 분들은 흔히 그 분야가 어떤 걸 알면서 갔으니까 바이탈뽕에 취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그런 분야인 거죠. 여기 소아청소년과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름대로 되는 겁니다. 자 이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은 거짓 정보에 기초해서 졸속으로 의대 정원을 추진하면서 필수가 의사를 낙수가로 만들고 의대생과 전공의를 돈만 아는 나쁜 놈들로 프레임을 씌워서 도저히 공부와 일을 계속 할 수 없게 만든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전공의 7대 요구안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윤 대통령은 사과할 수가 없을 겁니다. 본래 사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전공의들을 실컷 때리고 욕하고 돌아오면 법적 처리한다고 하면서 무슨 면목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의로를 다 망가뜨려 놓고 돌아갈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어딜 자꾸 돌아오는 겁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분노가 일어납니다. 전공의들은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최종 결재권자인 대통령의 진심을 잃은 사과와 담당자 처벌과 전체적인 의료계획이 있어야 난파 직전의 의료기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거짓말로 일관하는 관료들을 보면서 그런 희망을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프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탄핵의 천만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온갖 협박을 다하다 끝까지 고집을 피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해력이 부족한 대통령은 처음 봅니다. 대통령이 잘되게 응원했는데 문제 해결이 능력이 없습니다. 딱 한 것은 사람이니까 실수들을 할 수가 있는데 즉시의 이름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미진하구나 그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국가 운영을 적흥적으로 벼락 발표하고 뒤수습 없이 유야무야 없던 걸로 하는 대통령 국가 운영을 적흥적으로 연습하듯 하는 윤 대통령의 별명이 적흥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양반들아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남기신 겁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이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의료계획의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객관적인 그런 시각을 가져야 그래야 의료파국을 막는 데 좀 힘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 때문에 여러분께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게 됐는데 12일부터 휴진에 들어가게 됐고 이제 제가 보는 것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분들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가 그것을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문제를 정부가 일으켰으니까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응해야 되고 법적 처벌이라는 그런 도구를 하시라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을 고대 의대 교수분들께서 피력하셨는데 이 고려대학교 의료원 비상대책위원회는 7월 1일 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현재 의료 사태로 인한 의료인들의 누적된 과로를 피하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쳐있을 겁니다. 이번 주만 견디면 정상화가 되겠지 이번 주만 견디면 정상화가 되겠지 생각하고 교수분들이나 PA 이런 간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피곤한 상태일 겁니다.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7월 12일을 기점으로 언급환자 중증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를 대상으로 무기한 자율적 휴진을 진행합니다. 무기한 휴진입니다. 그리고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선생님들이 선택하셔가지고 우리는 지난 4개월간 애 끓는 마음으로 의료현장을 지켜왔으나 정부가 가장 힘없는 학생과 전공의를 억압하며 전공의와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 상황을 묵과하는 게 오히려 의료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손상시킨다는 데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억압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관리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아마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 윤 대통령께서는 왜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계속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억압한다고 그렇게 표현할까 억압한다고 받아들인 겁니다. 저도 억압했다고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도 억압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비대위는 또 현재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연세대학교 교수들 서울대학교 교수들 충북대학 교수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여러분 책임 소재를 맹악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현 상태의 책임이 윤 정부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무슨 책임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겠지만 전문가들 정책의 대상이 됐던 의료계 전문가는 책임 소재를 맹악하게 하는 겁니다. 이 사태의 책임은 윤 정부에 있고 대통령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병호가 여러분들 이 방송에서 자주 이렇게 왜 이 주제를 다루느냐 당신들의 책임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갖고 나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의과대학 예과 이런 본과 학생들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소위 주어 행위 주체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윤 정부하고 그다음에 의료계의 여러분들 대립이고 논평자 입장에서는 책임 소재가 본인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이런 모든 비극의 단초인 겁니다. 정부가 학생 휴학 성인 및 전공의 사직 처리에 대한 억압을 처리할 것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휴학계 수리 금지 명령을 처리하라는 겁니다. 전공의들의 여러분들 근로현장 유지 명령을 처리 안 하는 겁니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처리 금지 명령을 여러분들 처리 안 하는 겁니다. 그거는 당신들이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이 의과대학 교수들 휴직하고 싶으면 휴직하는 것이고 휴악하고 싶으면 휴악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이 심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와해된 세상이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귀를 닫고 싶은 사람도 많겠지만 논평자 여러분들 분명한 여러분들 논평의 여러분들 핵심 포인트라는 것은 행위 주체가 누구냐 이야기죠. 의료 사태를 촉발한 행위 주체가 누구냐 라는 것을 맥악히 정리해야 여러분 그 다음에 책임자의 처벌이나 사과 그리고 해결 방법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둘이 뭉실하게 다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이야기죠. 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전공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고대 의대 교수들이 분명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현재 의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공의 요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7대 요구안을 수용하고 전공의와 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학생들과 전공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고 의료계 와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안안병원 구로병원 안산병원 서울대 연대의 세 번째로 무기한 휴진 에 들어간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분들의 그런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는 대한민국 에서 여러분들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양식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견해를 분명하게 여러분들 의료계의 전문가들 입장에서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죠. 지금 이제 앞에서 여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렇게 상황이 많이 악화가 돼 있을 겁니다. 정부는 현재 수술실이 얼마나 여러분들 파행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대기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끝까지 아마 숨기려고 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수술 일정이 얼마나 늦춰지고 있는지라는 부분들이 공개가 되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들 병원들이 그런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병상 가동률이라든지 수술 가동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적자 상태 같은 것을 굉장히 여러분들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살아남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에게 돈 지급을 중지했습니다. 이유는 병원에 자구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구책이라고요? 병원에 자구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이 사태를 일으켰냐의 이야기죠. 대한민국의 멀쩡한 대학병원들을 어떻게 이렇게 적자에 빠지게 했냐의 이야기죠. 그건 바로 윤 대통령이 빠지게 한 거지 않습니까? 자구책을 어떻게 쓸 겁니까 지금? 사람을 잘라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전공이 80시간 근무자를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고 지금 적자가 더욱 과속화될 것입니다. 눈덩이로 치르면 불어나겠죠. 더구나 무기한 휴전을 한다고요? 그러면 더욱 일처리량이 떨어질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한 달 후면 월급이 안 나오는 대학병원이 나오고 보건의로노조가 본격적으로 시위를 개시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달 후면 바로 정부가 돈을 투입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나가기 시작하고 교수분들도 일자리를 찾으러 일부 나갈 것입니다. 그때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와해가 시작되고 다시 3개월 후면 응접실이나 중환자실을 다 들이라 봅니다. 그때는 월급도 안 나오고 당직 하루 건너쓰면서 일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이게 저절로 나오려고 봅니까?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느껴지는 본격적인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도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 많은 병원들의 여러분들 경영적 달을 보존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겁니다.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붙기라는 사실을 기재부도 안아 봅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병상이라는 것이 대학병원이라는 것이 규모에 비해서 이익을 거의 못 남기는 그런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 조직의 병상 가동률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공장 가동률을 따지게 되면 제가 예상컨대는 한 30%나 40% 수준에 머무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뭘 이야기합니까? 70%나 여러분들 60%는 적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적자를 누가 일으켰는가 하니까 윤정부가 일으킨 겁니다. 아마 이 정권이 여러분들 이 문제가 해결되면 구상권 청구가 들어갈 겁니다. 아마 의과대학 교수가 아니고 병원들이 윤정부의 이런 권력이 약하게 되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는 겁니다. 잘못된 정책을 이용해 가지고 대학병원의 경영란을 초래했다는 것은 내가 법학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예상한 것이 일정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질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가는 길이 여러분들 이렇게 충분히 예상이 되는 겁니다. 경영규모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현대아산이 한 4,500억 정도 적자가 발생하죠. 올해 연말까지. 4,500억 정도 예상하죠. 그러면 대형병원들이 대부분 그 수준일 거라고요. 그러면 5,000억이라고 여러분 잡으면 4개만 하더라도 2조가 되는 겁니다. 그 돈을 어디 수거할 겁니까 지금. 우리도 세수가 여러분들 펑크가 나 가지고 법인세가 적어 가지고 10조 20조 정도 여러분 적자가 벌써 지금까지 적자가 여러분들. 조세의 여러분 징수율을 보게 되면 진도율을 보게 되면 지금 벌써 한 10조. 지난해 여러분들 59조인가 펑크가 났지 않습니까. 세금 수입보다 더 썼지 않습니까. 6개월간 일어날 일의 순서를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병원이 순서대로 적자 및 도산상태일 것입니다. 둘째 병원 직원이 실직할 것입니다. 셋째 연말에 신규 전문의 군의관 공보위 펠로 신규의사가 없을 것입니다. 넷째 전문의가 이동할 건 특히 지방에서 서울로. 다섯째 의학과 1학년의 교실이 파산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무리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해법은 지금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문제가 아니고 필수 의료 수가를 크게 인상하고 필수 의료급의 사법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개만 제대로 하더라도 전공의하고 의대생이 다 돌아올 것입니다. 당연히 의대 정원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필수과 지원도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데 딴 방법만 찾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도 오늘 신문에도 아동병원에 소화 환자가 몰린다고 합니다. 받아주는 대학병원의 큰 병원은 응급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동병원은 중환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의사도 의사지만 장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또 하나 아동병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병원은 굉장히 곤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분들도 엄청나게 어려워질 것입니다. 당신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의무감 사명감으로 환자가 죽으라 봤는데 결과가 안 좋은데 절장형을 보낸다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소화청촌원과 가겠습니까 등다라서 이런들 잘난 엄마들은 덤입니다. 소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며칠 전에 저도 얼마나 딱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동병원에 관계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면서 여러분들 도저히 더 이상 아동병원에서 아동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프면 급하게 아프면 대학병원에서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고집을 피우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가 조금 존심은 상하지만 조속한 시간 내에 원위치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은 이렇게 가는 것은 병원 적자가 누적되고 도산 위협이 발생하게 되고 실직을 하게 되고 전문의 공보위 군의관들이 배출이 안 되고 전임위가 대학병원을 다 떠나고 이런 것이 여러분들 지금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버티고 있는지 딱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참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 흉부외과, 뇌수술 담당한 신경외과, 소화외과, 그다음에 소화청소년과, 마취과, 산부인과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피학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분이 3월 18일 날 그만두신 현대 서울 아산병원의 흉부외과의 최세훈 부교수입니다. 최세훈 부교수. 그야말로 이제 세상용으로 하면 폐암 같은 걸 고치시면 칼랩인 거죠. 나오기가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세상에 분업을 통해서 돌아가는데 이렇게 외과의사들은 정말 참 나오기가 힘든 분들이죠. 산부인과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이제 살아가며 이렇게 신체를 보게 되면 어느 한 부분이라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참 귀한 분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의료사태가 커져서 제가 본격적으로 방송할 때부터 제가 의사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아주 여러분 기저에 뭐가 깔려 있는 거 아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가장 여러분들 의사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이제 이 최세훈 아마 이분이 가장 지금 이제 왕성하게 수술하실 수 있는 벌써 이제 외과의사분들은 50대가 가게 되면 체력 한계를 많이 느끼신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그냥 출근해가지고 수술하고 퇴근하고 그 다음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들 시간을 쪼개가지고 체력단련장에서 하고 그 외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친구 관계도 소원할 거고 그렇게 이런 외과 수술을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계속 이런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뭐 술을 마신다는 이런 게 전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 여러분들 메스를 잡고 이렇게 할 때 타격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 이러면 살아가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자기 절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제 방송이 4시 50분 정도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그냥 뭐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방송이 대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방송을 하게 되면 대개 6시간 내지 8시간 정도가 되면 다른 생활은 거의 없는 겁니다. 의사분들은 외과의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심할 겁니다. 그냥 정해진 점들을 루틴에 따라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뭔가를 꾸준하게 계속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을 많이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음주를 하게 되면 음주를 거의 제가 안 하지만 음주를 하게 되면 다음 날 방송 준비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몸 컨디션이 확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못합니다. 의사분들은 더 심할 겁니다. 거의 수도성처럼 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안 봐도 뻔합니다. 그냥 오로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술 마시고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게 이제 폐암 흉부종량 이런 걸 아시네요.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나가면서 퇴직의 변을 남긴 걸 보게 되면 현재 지금 대학병원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바이탈 뽕에 찬 전공이 될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바이탈 학과에 종사하시는 소위 의료진들 의료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오늘 방송하다가 이 최세훈 부교수의 이렇게가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 남긴 글은 한 번 정도 더 여러분들 우리가 복귀할 필요가 있다. 지금 대학병원이 어떤 상황이냐 보시기 바랍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이 땅의 의료가 회복불렁으로 망가져버렸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일을 이 일을 윤 대통령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윤 대통령께서 아셔야 될 것은 한국의 의료를 회복불렁한 거로 망가뜨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 3월 중순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망가져 있겠습니까 조기용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이란 사람은 기본적으로 현장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현장 이야기를 의료가 완전히 회복불렁 상태가 된 겁니다. 엄살이 아닌 겁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우리 팀이 저 우리 팀입니다. 우리 팀이 전부 있었을 때는 어떤 환자가 와도 무서울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환자를 보는 것이 무섭고 괴롭습니다. 외래에서 환자에게 저도 정말 수술하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의 관리들이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한덕수 총리가 보셔야 될 것은 지금 수술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지금 하는 이야기에 수술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3월 중순인 겁니다. 3월 중순의 이래 여러분들 4월 5월 6월 7월까지 여러분들 4개월이 흘러간 겁니다. 전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턴과 전공이 전임이 없이 수술하고 병동을 지켜온 지 이미 한 달이 됐습니다. 원래 밤샘 수술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몸이 힘든 것이야 큰 문제가 아닙니다만 정신이 너무 힘듭니다. 전공이와 전임이가 사직한 이후에 제가 혼자 수술할 수 있는 환자는 이전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급한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수술하다 보면 나머지 환자는 그저 쌓여만 갑니다. 다른 곳에 보내려고 하더라 수술 공장이냐고 핀단듣던 빅파이브 병원들의 그 많은 환자들이 다 어디로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걱정만 할 뿐입니다. 완전히 의로기를 망쳐버린 겁니다. 지금 되는 수술실 가동률은 제 생각에는 30% 이해할 겁니다. 여러분 공장의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그건 파산인 겁니다. 환자들이 죽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프지 않다고 해서 이 고통을 외면하면 안 되는 거죠. 3월 중순에 여러분들 50% 이하였다는 겁니다. 도저히 뭡니까 수술할 수 없다는 겁니다. 힘이 없이는 수술을 계속할 수 없던 그래서 사표를 내고 나가버린 겁니다. 제가 혼자 수술할 수 있는 환자는 이전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이게 3월 중순입니다. 왜 연세대학교가 여러분들 무기 휴진에 들어가겠냐 왜 고대가 무기 휴진에 들어가겠냐 이미 의료 현장에 교수분들이나 PA 간호사분들이 이런들 피로도가 극한치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관리들 이 이야기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현장 이야기 전문가 이야기들을 업소를 안 듣는지 정말 벌받을 사람인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윤 대통령과 윤 정부는 의료가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필수효과를 다 망가뜨린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함께 눌러주시고 이런 방송을 한 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떠나는 사람이니까 뭐 그런 게 없었을 겁니다. 그냥 지금 혼자 수술을 못한다는 겁니다.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술을 하고 싶다. 왜 사람을 살리고 싶으니까 이걸 아마 제 생각에는 윤 대통령도 이해를 못하십니다.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고 싶기 때문에 뭡니까 어디로 간 겁니까 흉부외과나 이런 데를 간 거 아닙니까 전공의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처럼 바이탈 뽕에 취했으니까 뭡니까 이렇게 맷을 들고 밤새 수술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밤새 원체 밤새 수술을 한 사람이었으니까 몸이 힘들 것이야 큰 문제가 아닙니다만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폐암으로부터 구해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작년에만 하더라도 폐암 진단 이후에 한 달 이내 수술한 비율을 따졌는데 지금 폐암 환자들은 기약 없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술이 지체돼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겁니다. 저는 가장 행복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학생 시절이나 전공의 시절에 좋은 교육을 받았고 외과 의사를 독립하였을 때도 최고의 동료들의 도움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외래 보는 동안 내내 환자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다 보면 내가 뭐라고 이렇게 쓰임을 받나 분해는 지는 선물에 몸둘바를 모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뽕에 취해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고된 일을 그냥 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이런 필수과의 전공의들이었고 필수과의 전임이여들이었고 필수과의 여러분들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관료와 대통령이 무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신체를 다룰 때도 얼마나 섬세하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알 겁니다. 나라가 이런 의료 시스템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다루는 부분에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문제가 만나는 전공의와 학생 누구에거나 흉부에 관한 정말 좋은 까라고 나의 노력이 그대로 환자의 생명으로 연결되는 일을 하는 사람은 평생에 걸쳐 자부심과 감사함을 느끼는 인생을 산다고 적극 권했습니다. 워낙 필수 의료과 여러분들 오는 인턴이나 전공의들이 더물었습니까 이분이 세일즈를 한 거죠. 뭘 세일즈 한 겁니까 바이탈뽕을 판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흉부외과 전공의와 전임의가 있었던 병원에서 아산현대병원입니다. 같이 일하면서 가르치고 배우는 큰 기쁨 속에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정말 멋지고 값진 순간들이 많았는데 평생 하라고 해도 즐겁게 일할 것이었고 이 세상에 흉부외과 의사가 한 명 남는다면 그게 저일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이렇게 떠나게 될 것이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흉부외과의 한 금식이 외국 어디를 가서 무엇을 보더라도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는 시즌은 이제 끝이 났음을 압니다. 정말 너무 슬프고 황당해서 요사이 계속 머리가 멍한 채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환자 한 명의 병도 정확하게 진단하고 수술 계획을 세우고 환자가 이 수술을 견딜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온 나라의 의료체계를 바꾸는 것은 얼마나 더 신중해야 될까요 이렇게 졸속으로 강압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정책의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 정책으로 인하여 한 나라의 의료가 붕괴된다면 아마추어 정보와 돌팔일 정볼 겁니다. 정말 길가는 국민 한 분 한 명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젊은 날에는 여러분 뭐 일을 위해 가지고 앞만 보고 뛰었으니까 자기 몸이 어떻게 생기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조금 일로서 거리를 두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몸을 조심하게 되고 그렇게 자기 몸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 몸을 관찰하게 되면 저희들은 의사분들하고 달리 몸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드물지만 신체의 장기가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몸을 세월이 가면 점점 조심스럽게 섬세하게 참 아껴 사용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꼭 같은 생각이 제가 사회를 대하는 태도나 방법이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섬세하게 주의해서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다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도하고 무지막작 이름들을 다룬 겁니다. 우리나라 의료가 그렇게 망가져 있었는지 이런 파괴적인 의료 정책이 정말 필요한 상태였는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의사를 가장 편하게 빨리 볼 수 있는 나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어려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공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등했던 것인데 이 정부의 무자비한 정책으로 그들 모두가 미래에 절망한 채 자발적인 사직을 결정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 땅의 가장 어려운 환자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전문의가 되어 이 땅의 의학의 맥을 이어갈 사람들입니다. 전공의들이 우리의 미래였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떠난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 미래는 절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에 원통하고 또 원통합니다. 현재 한국 의료의 문제점이 있다면 기득권 의사들에게 책임을 무려야 되는데 정부는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보며 사명감을 갖고 공부하는 전공의와 학생들만을 이리도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정책을 고집하기 이전까지는 전공의들은 열악한 조건에 최선을 다협해왔으며 많은 학생들의 필수의료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공의와 학생 3만 명이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흉부외과에는 전국에 고작 100명의 전공의와 있을 뿐입니다. 매년 20명 남짓 나오는 겨우 한 줌의 전문의들 그들 한 명 한 명이 우리나라 국민 만 명을 살릴 사람들입니다. 평생 그읍에 자신을 발칙으로 결심한 젊은 의사들이 다 떠난 이때 정부는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여전히 위협과 명령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환자 한 명의 죽음도 의사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지금 수천 수만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아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습니다. 저들이 환자 한 명의 죽음이라든지 즉각 경험해 봤으면 절대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할 정책을 고집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최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게 없는 겁니다. 이미 3월 중순에 현직 여러분들 의로인 입장에서 어떤 정책이었고 뭐가 이런 발생했는지를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시겠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 함께 여러분들 내려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을 겁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외면하신다가 여러분 사라질 문제도 아닌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지막지한 여러분들 정책이고 8원전에 비교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8원전은 원전에 관여되신 분에게 어마어마한 타격을 줬지만 다른 대안이 있는 겁니다. 석유도 있고 가스도 있고 석탄도 있습니다. 비용이 좀 많이 들지만. 그러나 이거는 지금 세대와 노년과 후세대 전부 관련된 의로 시스템을 망가뜨린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떤 보고서보다 정확하게 지금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를 이렇게 끌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제 가장 소중한 것 제 인생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의협 제가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던 제3의 목적을 포기합니다. 윤 정부의 정책은 이 나라 의료를 영구히 망가뜨릴 것입니다.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차피 우리나라 흉부외과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겨우 버텨오던 흉부외과는 남은 자들의 온몸과 마음을 갈아 넣으며 얼마간 버티다가 결국 문드러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대부분은 이해하시겠지만 제가 좀 해석하게 되면 수술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기검진을 했는데 위암이 발생했다 폐암이 발생했다 간암이 발생했다 머리에 뭡니까 종량이 생겼다 대장염 종량이 생겼다 수술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수술을 받아도 6개월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이 전의가 되고 여러분들 암이 발전 안 하겠습니까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술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바깥에 나아 수술을 받으면 되니까. 재벌 회장들이 바깥에 나아지면 수술을 받지 않습니까 누가 이 나라 의료를 망하는 길로 몰아갑니까 누가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누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한자를 살리던 젊은 의사들을 절망 속에 떠나가게 했습니까 그 떠나간 젊은 의사들을 살릴 수 있던 수많은 국민이 고통 속에 죽어갈 때 그 책임이 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인간들이 있었다는 것만은 우리 국민들께서 오랫동안 기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분노가 있지만 절제된 거를 여기 최세훈 전 현대 아산병원의 부교수께서는 또 이런 글을 쓰는 제주도 아주 뛰어나시네요 지금 여러분들 나라 상황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가끔 가다 이렇게 윤 대통령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또 싫은 이야기를 남기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이거는 뭐 윤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가지고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되고 추진해서 안 되는 일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오늘 이 최세훈 부교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참 여러분 오늘 집단유급을 어쨌든 피해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교육부는 그냥 공부 안 해도 그냥 집단유급 피하도록 해 줄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전문가들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추하고 전문가가 다른 것은 전문가들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일정한 기대 수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의과대학 교수들은 기대 수준이 있는 겁니다 최소한 이 정도를 만족시켜야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그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교육부총리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진짜 엉터리들인 겁니다 보시게 되면 오늘 그래도 비교적 동아일보가 후반기로 오면서 논조를 좀 중립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의대시행 2학기 등록만 하면 진급하겠다 1학기 공부 안 하더라도 그냥 땜방치 해가 여러분들 그냥 1년 한글로 치주겠다는 겁니다 다른 분야가 아니고 의과대학 교육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보시면 한 학기가 지나도록 의대생들이 돌아올 움직임이 없어져 집단 유급상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상적으로 하면 대부분 다 유급이 된 겁니다 한 학기를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 1학기에는 유급된 예과 1학년 3천 명 정원된 신입생까지 7천5백 명이 함께 수업을 듣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입니다 이거를 윤 정부의 관계자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겁니다 유급을 본인들이 만들었는데 유급상태를 불러일으켰는데 내년 또 이런 발생할 상황이 너무나 끔찍한 겁니다 본가 1학년 기준으로 의대 1학기 수업 시수가 400시간 2학기가 570장이 넘는데 2학기 여러분들 개강하게 되면 970시간을 다 받으라는 겁니다 의대 교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의대 교육이 부실해지듯 말든 유급만 모면하면 그만이라는 발상이 놀랍다 이게 이지호 교육 부총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인 겁니다 이게 의사들하고 완전히 다른 생각인 겁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이거는 양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돌파리를 배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그런데 교육 부총리는 뭡니까 그냥 까라면 까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2학기 572시간에 1학기 400시간에 더해가지고 대충 버물려가지고 그냥 다음 학교로 올려라 그건 겁니다 이 발상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가득도 여러분 신공항 여러분들 공사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언제까지는 마무리해 너무 여러분 한심한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내년 또 여러분 7500명이 의대에 몰려 교육받으면 무슨 사단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게 겁난 겁니다 그게 겁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집단 유급을 막더라도 급격한 정원에 따라 의학 교육의 질전환 불가피하다는 우리의 목소리가 높고 사례가 있는데 2018년에 서남대 의대가 폐교한 이후에 전북대 원광대 의대가 그 정원 49명을 나눠받아가지고 입학 정원이 22에서 29% 늘자 의대생과 학부모들이 교육환경이 열악했자고 시위를 벌렸는데 이번엔 73%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겁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교육부 관계자나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내년 또 이게 불이 붙을까를 겁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편법을 쓰려고 하는 모든 게 다 편법인 겁니다 정도를 찾아보기 힘든 겁니다 정도를 찾아보기 힘드니까 어떻게 이런 존경심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그냥 전부가 다 땜빵질을 하는 겁니다 참 기가 찬 거죠 5년 동안 1만 명을 집어넣어간 여러분들 전부가 다 교육을 받아가 의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선진국에서는 의대 정원을 늘릴 때 점진적으로 하고 일본은 2017년까지 10년간 23%를 늘렸는데 급격히 정원하면 그대로 정확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 국민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고 교육과 수련 인프라가 붕괴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초창기부터 동아일보가 좀 이런 정론을 펼쳤으면 좋았을 텐데 중간에 가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논조가 많이 선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것도 보면 이 학계 등록만 하면 진급을 시켜주겠다 이런 것도 보면 참 편법이라는 것이 그냥 일상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기 조작 거짓 윗선 이런 편법 이런 게 그냥 일상이 된 겁니다 아니 뭐 별일이 있냐 400시간 1학기하고 570시간 2학기 합쳐가지고 전부 다 2학기 한글로 그냥 치자 뭐 이런 겁니다 기가 찬 거죠 가덕도 여러분 신공항도 여러분들 그 가덕도 앞바다를 지나 본 사람들은 거기가 얼마나 바람이 쐬고 수심이 깊은지를 알 거 아닙니까 1차 2차 3차에 다 입찰해 한국의 유수의 여러분들 기업들이 안 들어왔죠 그게 뭐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공사 그만큼 난공사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한 분께서 의료 인력 체계가 다 무너진다고 하더군요 심각한지 모르고 방관하고 있는 듯 참 무도하고 대책도 없고 입시 혼란보다도 의료계 분개가 천배 만배 손실을 가져오는데 궁색하게 자극이 없고 한심합니다 국민들이 이제 사실을 많이 알아가게 되면은 저항에 많이 부딪힐 겁니다 선거 문제하고 달라가지고 이런 건강 문제하고 바로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뭐 워낙 태평인 사람들이니까 그냥 뭉개고 넘어가려고 안 하겠습니까 잘하기를 바랍니다 잘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그냥 넘어가겠냐는 생각이 제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중요한 생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오늘 여름 방송 마지막 주제 이제 좀 의료 문제 떠나가지고 이 투자 고수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주식 투자라는 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일단 주식시장에 돈을 넣게 되면은 그 자체는 이제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는